자, 이번에 또 떠날 나라는요. 동유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유럽 폴란드에서 준비를 했는데요. 이번 참가분들은 음악가 출신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. 월스 유니버스티의 라이프 사이언스 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라고 하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이 월스 대학은 유명한 음악가들 많이 탄생했던 곳이래요. 혹시 기억나는 음악가 있으세요? 전혀 모릅니다. 자, 그러면 전 세계 춤대에서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는 팀입니다. 프롬니 포크 댄스 앙상블 팀 폴란드 여러분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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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